가을에 한 번 와보고싶다 가을에 이거 반드시 와야될 때다 이거 이야 멋있다 가을에 한 번 와보고싶다 아아 우와 그린 나뭇길이다 이런 거 쫙 있는 것 같은데 졸는 것인지 피는 것인지 그런 거 쫙 있는 것 같은데 졸는 것인지 피는 것인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